준빈이 형 준빈이 형 준빈이 형 형 모자 좀 말아 바꿔 써 나 지금 나 이제 준빈이 형 아니다 그럼 뭐야? 이름을 왜 바꿔 너무 되는 일이 없어서 철학관 가서 바꿨다 나 진짜 탈탈 털었어 이름 뭔데 그래서? 영웅 영웅 어때? 괜찮지? 별론거 같은데 뭘 별로야 인마 뛰어날 영웅에 숙허 줘 뛰어난 남자 어때? 영웅 준빈이 더 낫지 않나? 아이씨 준빈 아니 영웅이야 이제 영웅으로 불러 알았어? 아 이거 안부터 영웅 아 진짜 이제 잘 풀린대 그리고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나 도와준대 비싸긴 하다 150만원 오케이 영웅이 형 영웅이 형 어 착착 감기지 영웅이 형? 아 이상한거 같애 알았어 영웅이 형 비싼 이름이야 아 형 나 전화 좀 해볼게 그러장 쯔쮔쮔쮔쮕쮤리쮓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진짜요? 어디서 지으셨는데요? 이거요? 네 네이버에서 지었지요 네이버에서요? 네 한자 이름도 있어요 뭔데요? 뛰어날 영의 수컷 운영 뛰어난 수컷 듣고보니까 개같고 좋네요 잘 어울리죠? 개같죠? 재밌게 놀아요 영홍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같고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홍 영홍이 너 먹을 거 먹을까? 자 다시 자 안 돼 기다려 안 돼 먹으면 안 돼 기다려 혼나 됐지? 영홍이 됐지? 기다려 말안대로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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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어 먹어 아이 잘했죠 영홍이 말 잘 듣네 영홍이 영홍이가 말 참 잘 들어요 아이 이뻐라 귀여워 아 아 아 영 아 영홍아 너 오줌 싸면 어떻게 해 어? 옷 바지에 치렸잖아 몇 살인데 똥오줌 못 가려 어? 어? 너 그러면 너 고추 뗀다 너 고추 떼 어? 확 떼버려 너 고추 떼면 나중에 어? 못해 누가 막 바지에 오줌 싸고 그래 어떤 못난 사람이 어떤 못변 사람이 어떤 못변 사람이 바지에 오줌 싸요 어떻게 되겠어? 우리 영홍이 교육 좀 한 번 할까? 빵을 할게 그럼 니가 옆으로 확 쓰러지면 돼 알았지? 영홍이 빵 영홍이 빵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영홍이가 말을 참 안 듣네 자 영홍이 다시 빵 끝빵하냐? 왜 이렇게 으어양 으어양 안 하면은 집에 못 가요 안 하면 끝까지 할 거야 영홍이 여기서 계속하면 얼마나 징피하겠어 그치 창피하겠지 영홍이 나 이거 먹는게 아이씨 잘했다 아이씨 잘했다 아이씨 잘 넘어지네 아이씨 똥노 으쑤쑤 영홍이 아이 말도 잘 됐네 이뻐요 이뻐요 네 저기 혹시 화장실이 어디에요? 화장실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있어요 어이구 우리 영웅이 응가 말이에요 자 여기다 쏴 여기다가 딴 데 가서 쏴면 안돼? 자 여기다 쏴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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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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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되면 고축대 얘기했지 나중에 못해 응? 그렇지 냄새 맡다가 땅에 빨리 냄새 맡아 냄새 맡고 여기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응가 바지에 싸면 또 혼나니까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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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별론가 영웅이 딴 데 가서 쏴까? 가자 집에 가는 길에 쏴자 가자 이거 패드는 놓고 갈까? 누군가 또 쌀 수도 있겠지? 가자 영웅아 아 이뻐라 영웅이 형 아 이거 뭐야 패들 뭐야 야 영웅 부르지 마 아 이름 좋잖아 영웅이 형 150만원짜리 뭐하? 그럼 준빈이 형이라고 불러 아이 짜장나 죽겠네 영웅이 형 아잇 준빈이 형 부르라고 뭐 자꾸 영웅이 형 거려 내 뭐 영웅이야? 내 뭐 안중근은 사연 뭐야 뭐 영웅이야 어? 아이 짜장나 죽겠네 에이씨 아이 야 가자 아이 준빈이 형으로 좀 다시 해야 돼 아이 돈 주고 바꿨다고 아 가 가만있어 준빈이 형 불러 어? 준빈이 형 아이 젠장 폐지 형 불러 아이 가만있어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